다음에 또 보자, 넘버원. 언젠가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오겠지. 그때까지 열심히 노력해서. 죽지 말라고! 더더러 캔지! 축구에서 패배를 한다는 건 존재 자체를 빼앗기는 거다. 쉽게 말해, 죽음 그 자체라고. 그래서 나한테 축구는 말 그대로 살인이다. 이제 가야 하지? 그럼 다음에 또 봐. 날 너무 기다리게 하지 말아줘. 내 안의 괴물이 널 아프게 할지도 몰라. 잠욕스러운 권력자들의 하는 짓거리들을 보자니, 오히려 악당들이 조금 더 인도적인 것 같군. 나를 구해줘서 고마워. 만나러 갈게, 반드시. 네 목숨은 내가 집행한다! 지금 와서 그런 말 소용없어! 난 더 이상 네 말 따위 안 믿어, 꽁꽁!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. 전 자하드 가문에 방해되는 자들을 모두 먹어 치우는 지옥의 자머라고. 그렇게 대장님께 전해주십시오. 기나긴 형벌이 끝나고, 다시 드높은 창공을 날 수 있기를 기다렸죠. 오늘의 하늘을 눈에 담아두겠습니다. 우와! 날 선택했네! 역시 승산을 계산하는 공식은 참 이상해요. 형벌은